안녕하세요 살림남입니다 오늘 다이소에 다양한 활용법을 지닌 꿀템 5가지 소개해드릴게요 TOP5 기능성 찜기 다양한 찜 요리를 위해 냄비에 찜기를 올리고 식재료를 올려 푹 쪄먹곤 하는데요 근데 이런 찜 요리를 마치고 나면 냄비에 딱 맞는 찜기로 꺼내기 너무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찜기는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중심의 손잡이로 냄비에 넣고 빼기 정말 편리한 스텐 찜기에요 제품의 전체는 스텐으로 제작되어 있고 뒷면에 3개의 다리가 달려있는 형태로 흔히 사용하던 찜기와 동일한 생김새를 지닌 제품인데요 동그란 찜기의 내부를 확인해보면 일반 찜기와는 다르게 찜기 중심에 막대가 하나 달려있는 형태로 막대에 달려있는 스텐 고리를 잡고 손쉽게 찜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찜기를 올리고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찜기를 활짝 펴준 뒤에 단호박 뿐만 아니라 만두나 다양히 쪄먹을 수 있는 식품을 올리고 다양한 찜 요리를 진행해보세요 맛있게 조리가 되는 것은 물론 속까지 푹 쪄진 단호박들을 꺼낼 때는 중심에 달린 고리를 이용하여 잡고 들어주기만 하면 내용물과 함께 찜기 자체를 제거하여 곧바로 먹을 수 있어 좋답니다 운전 중 손이 자주 가는 페트 물병은 한 손으로 뚜껑을 열고 마시긴 힘들고 립스틱이 지워질까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페트병에 빨대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물병 캡이에요 두 개의 실리콘 물병 캡이 한 세트로 페트병 뚜껑과 유사한 모양을 지닌 제품으로 상단에 빨대를 꽂을 수 있는 홈이 존재하고 뒷면은 페트병 입구와 결합되는 동그란 홈에 실리콘 재질로 말랑한 느낌을 지닌 제품이에요 하늘색의 실리콘 물병 캡을 생수 페트병에 뚜껑 대신 꽂아 사용해보세요 생수병에 딱 맞게 끼워지는 사이즈로 실리콘 물병 캡을 끼운 상태에서 페트병을 거꾸로 뒤집어도 물이 전혀 새지 않는답니다 실리콘 물병 캡에 빨대 하나 꽂아주면 예쁜 건 물론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처럼 마시기 편리한 물병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운전하며 한 손으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생수병에 사용하던 하늘색의 캡은 음료 페트에 결합시 끼워지지 않는데요 음료 페트와 생수 페트 두 개의 입구가 각각 다른 크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공되는 노란 캡 제품은 기존과 달리 음료 페트 입구에 맞는 크기로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때문에 각종 음료수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 잊지 말고 노란 캡을 이용하여 사용해주세요 TOP3 캠핑 접시 피크닉이나 캠핑을 떠날 때 항상 골칫거리인 이것 사기그릇의 경우 충격에 깨지기 쉽고 플라스틱 접시의 경우 각종 짐에 넣어 휴대시 그릇 내 오염으로 걱정되시나요? 앞으로는 맘 편히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러 장소에서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접시 세트예요 컬러풀한 6개의 원형 접시와 투명 접시 케이스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접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여있는 해당 접시의 경우 제품의 뒷면을 확인해보면 모양에 따라 동그란 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6개의 접시들을 모두 겹쳐 쌓아 올리고 투명 케이스 내부에 접시들을 넣어 휴대할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알록달록 예쁜 접시들에 각종 과일이나 채소를 올리고 과자나 견과류를 올려 캠핑이나 피크닉 장소에서 파티 분위기를 내기도 좋고 파스텔톤의 예쁜 색감을 지닌 접시들로 향수나 무선 이어폰 등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올려주어 트레이 정리함으로 사용해도 좋고 각종 선반 위에 접시들을 올려주고 그 위에 다양한 종류의 화분을 올려 알록달록한 화분 받침으로 사용해보세요 예쁜 색감으로 칙칙했던 화분들을 디자인 화분처럼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접시들을 휴대 시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면 다양한 짐에 섞여 마구 흔들리고 부딪힌다 하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으니 휴대하며 다양한 곳에 사용해보세요 TOP2 접이식 건조대 설거지를 마치고 건조대 내부에 많은 식기들이 올라가 접시처럼 작은 식기들을 보관할 곳이 마땅하지 않을 때 있으시죠 앞으로는 주방에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좁은 건조대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 트레이예요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진 해당 제품은 중심에 위치한 동그란 구멍을 잡고 양옆으로 제품을 펼쳐주게 되면 물빠짐이 용이한 네모난 넓은 트레이 형태로 펼쳐지게 된답니다 싱크대 옆 공간에 제품을 두고 사용해보세요 여러 개의 컵들이 올라가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각종 컵을 뒤집어 건조시키거나 밥그릇을 건조시켜도 좋아요 또한 싱크대 트레이 양쪽에 두 개의 회색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양쪽 버튼을 모두 아래로 내려 사용하게 되면 트레이가 오목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세척을 마친 접시를 건조시키기도 좋아요 또한 건조대의 간격이 넓게 제작되어 있어 볼록한 접시부터 얇은 접시까지 모두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해서 그대로 접시 스탠드로 사용해도 좋겠네요 세척을 마친 다양한 과일 채소들 사이사이 남아있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싱크대 트레이를 사용해보세요 한 장씩 세척한 과일 채소들을 싱크대 트레이 위에 올려주어 탈수시키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답니다 사용을 마친 제품은 다시 접어주고 싱크대 뒤쪽 부분에 세워 보관하거나 다양한 선반이나 서랍 틈새에 넣고 보관하여 사용해보세요 TOP1 원터치 폴딩박스 다양한 짐을 넣기 좋은 작은 수납박스들 차량 트렁크에 하나씩 두고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들을 차량에 옮겨 담거나 세차용품이나 자잘한 소품들을 보관하고는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너무 많은 부피를 차지하지 않나요? 앞으로 일상 다양한 곳에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간편히 휴대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다용도 폴딩박스예요 전체가 투톤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진 해당 제품은 폴딩박스와 함께 접혀있는 두 개의 손잡이를 위로 펼쳐준 뒤에 그대로 잡고 들어 올리면 곧바로 조립이 되는 제품으로 원터치 조립은 물론 넉넉한 수납공간을 지닌 제품이에요 다용도 폴딩박스를 트렁크에 보관하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사용해보세요 손잡이만 잡아주면 펼쳐지기 때문에 굳이 마트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간편한 쇼핑이 가능하고 폴딩박스 손잡이 부분은 손가락 모양에 맞게 홈이 파여있기 때문에 바구니에 많은 물건을 담는다 하더라도 손이 아프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바구니 그대로 차에 넣어 보관하고 폴딩박스의 양 옆에 손잡이 구멍이 뚫린 형태로 제작되어 바구니 손잡이를 접어주면 종이박스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 편리해요 다가오는 여름 물놀이 용품들을 넣어 사용하거나 캠핑을 떠나며 여러가지 소품들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사용을 마친 뒤에도 폴딩박스를 접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고 얇게 접혀 부피 차지가 없는 제품으로 차량 트렁크 내부에 넣어 보관하거나 각종 서랍에 넣어두고 사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살림남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